Q. 빌보드 합 100 Q. 빌보드 합 100 Q. 빌보드 합 100 Q. 빌보드 합 100 잘하셨습니다! Q. 빌보드 합 100 우리가 생각하는 빌보드 합 100 내가 뭘 본 거지? Q. 빌보드 합 100 유리한 것보다 유리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Q. 빌보드 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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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팀 내 리더이자 메인댄서 세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내 보컬을 맡고 있는 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내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키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시오입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말 그대로 50대 50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공존하는 두 가지 이치들을 의미하거든요 뭐 이상과 현실, 긍정과 부정 등 항상 같이 공존하는 50대 50의 세상 속 이 모든 상황 속에 같이 존재하는 소녀들이 저희 피프티 피프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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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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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쁘게 봐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피프티피프티 세계관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시작을 알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큐피드 있어도 안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큐피드 바보야 내가 이제 쟁취할 거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이라서 쟁취해 나가는 소녀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딧에서 한번 봤더니 키나 님 이름이 있는 거 같던데 프로듀서님이 기회를 주셔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번 너무 잘 지었다. You know hey the dumb boy라는 말하듯이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몇 가지 했어요? 아 진짜 셀 수 없지 근데. 진짜 셀 수가 없어요. 옆에서 봤었거든요. 수정을 하다가 그런 문장이 나와서 아 이거다. You know hey the dumb boy You know hey the dumb boy You know hey the dumb boy I give a second try to be cute boy 난 이든 내가 정말 stupid 저희 큐피드 안무에는 두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살이 영원한 장의 춤인데요. 일단 화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화살이 조금 당겨주세요. 일단 서우시고 업 터치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 스텝이에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운 해결 Solo 흑수저 아이돌, 흑수저 신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흑수저는 아니고요. 많은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계획사에서 나온 우리를 알아봐 줄까? 그런 분한테 있었을 수 있나요? 사실은 힘든 게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노래를 처음 봤고 그냥 걱정이 이렇게 사람이 녹았어요.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건 언젠가는 꼭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데뷔하고는 그런 거 없었어요? 좀 불편하다, 좀 불리한데? 생각을 못해봤어요. 하자마자 떠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무래도 프로듀서님이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쌓이는 게 빨랐고 저희가 음악을 더 참여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저희 아티스트가 일단 저희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 5050만 보고 모든 직원분들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많이 도전적인 곡들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저는 보컬리스트인데 저한테 랩을 시킨다던가 에미넴의 랩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질라라는 곡이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연습생 시기 때는 저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것을 더 보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저희는 우선이었거든요. 저는 연습생을 통틀었던 기간 7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데뷔 조가 꾸려졌다고 얘기를 들은 게 사실은 두세 번이었는데요. 그 두 번이 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네 명의 멤버들과 픽스가 됐었을 때도 뭔가 이쪽 한켠에는 또 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없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멤버들과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진짜 그거에 정말 행복감을 너무 많이 느꼈었고 정말 이 친구들이랑 정말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친구들이어서 행복하게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금. 책 읽고 뭔가 다른 어떤 심리 영상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인한 책에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뭔가 세상에 상처받고 그래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감내를 하고 잘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나 눈앞 좀 좋아해. 아이고. 웃었네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씨가. 힘든 일이 저에게 눈앞에 딱 있을 때 저는 K-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요즘 모범 수치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연습생 때는 일단 울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생 때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많다는 게 처음에는 칭찬인 것처럼 들리다가도 점점 단점처럼 들리더라고요. 뭔가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기만 한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아 진짜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사실은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안 그만둬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뒤로는 그래 우는 게 대수냐 그냥 울고 하고 울고 하고 울고 하자. 저는 항상 지금도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항상 그 순간을 일기로 써서 하루를 항상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주체가 안 되는 감정일 때는 그냥 나의 감정을 적어서 찢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나면 아 나 힘들어 이렇게 적고 그냥 버렸어요. 남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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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키즈 쇼세나님 갓생즈? 이건 뭐예요? 저희 모닝즈라고 네. 모닝즈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공기가 굉장히 고요하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줘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리를 뇌를 식히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면 나중에 마무리 됐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네. 저희 방은 암막 커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밝은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네 이러고 아침이네. 맞아요. 같은 방이거든요. 저희가 계획적인 사람 둘하고 즉흥성이 있는 사람 둘하고 딱 나뉘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키나시오 님이 모닝즈 계획이 오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짜는데요. 피도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제이로 살면 아 근데 너무 진지하게 빠는데 너무 계획적으로 살면 그 한계를 깨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키나시오는? 저희는 오키즈라고 합니다. 아 있어요? 네. 저희는 입맛이 너무 잘 맞아서 뭐 먹으려면 호키? 그냥 뭔가 이렇게 별로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저희는 지금 제일 떠오르는 음식은? 하나 둘 셋! 닭발! 이렇게 메뉴판을 주시면 그중에서도 맨날 같은 메뉴를 골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래 갈 거 같아요. 오래 가야죠. 할머니 될 때까지 저희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때는 차와 다과를 먹으면서 장기 들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팬이 있나요? 저희가 첫 번째 미니 팬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폴라로이드 뽑기를 했었거든요. 폴라로이드를 그거를 뽑으시면 자기가 그랜저를 하시겠다고 근데 진짜로 뽑히셔가지고 그랜저를 못하겠고 풍차 돌리기를 하겠다 이러셔서 저희 앞에서 풍차 돌리기를 하셨던 팬분이 편하게 들어가셨어요. 편하게 들어가셨어요. 네. 풍차패 네. 풍차패 풍차패 분위기의 허리에 어 지금까지 좋아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풍차 돌리기 하지 않고도 저희 좋아해 주시는 그런 팬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요. 이제 시작인 만큼 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진심으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제 꿈이고 저는 계속 발전하는 거 꿈이자 목표이자 궁금증인 것 같아요. 어디께 적응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은 저의 꿈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래 가야 저희만의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솔직하고 매너있고 위트있게 좀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만큼 이제 시작이면 더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는 피프티 피프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프티 피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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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날 믿은 세계 정말 슬픈